페어링이 잘 되는지 한번 켜볼게요 여기 두 개에다 초록불이 들어왔거든요 페어링이 된 겁니다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보컬이 이어폰을 꽂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주면서 이거 제 모니터를 가져왔거든요 여기다가 제 모니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좀 저렴한데 쓸만한 물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레카토 와이어리스 모니터 시스템인데요 제품 이름은 ms1 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우리가 소위 무선 이니어 시스템 하면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어 가지고 개인이 준비해서 다니는 게 사실은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면 너무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이어리스 없이 현장에 있는 무대에 세팅된 그런 모니터만 들고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는데 뭐 합주나 연습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뭐 개인이 구비해서 사서 쓸만할 정도로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연치 않게 알리익스프레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이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언박싱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저는 구입해서 언박싱을 처음 하는 거지만 한번 써봤어요 저희 밴드에서 기타 치는 친구가 이미 이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공연 때 빌려 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좋다 뭐 현장에 있는 이제 수십만 원 거의 뭐 돈 백만 원 육박하는 그런 모니터 시스템들 뭐 좋은 공연장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이 가격에 이 정도만 돼도 야 현장 모니터 그냥 바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체감하면서 공연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빌려 쓸 수 없으니까 제 거를 구매를 했죠 공연이든 합주든 뭐 모니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구매해 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상자 뜯어 보기 전에 이 뒷면에 설명이 살짝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와이어리스 이니언 모니터 시스템이 되어 있죠 사실 보컬들이 이제 이니언 모니터에 관심이 제일 많겠지만 솔직히 보컬 외에 모든 악기 파트나 뭐 드러머들 그러니까 이니언 모니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을 거고요 2.4 기가 와이어리스 뭐 요걸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많이 보셨을 거에요 와이파이 망이랑 이제 겹쳐요 그래서 이게 살짝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때 공연때 몇 번 써본 경험으로는 한 번도 문제점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화면 가까이 드려도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해 볼게요 프로페셔널 사운드 퀄리티라고 어쩌져도 돼 있고요 2.4 기가 헤르츠 와이어리스 뭐 이제 요걸 쓴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비트 48,000 헤르츠 그러니까 48k 헤르츠 샘플레이트를 쓴다고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실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단 잘 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30m 이제 정도의 거리를 날 수 있다 케이블 없이 사실 이렇게 저렴한 거 모델 쓰는 분들이 엄청 큰 공연장에서 좋은 시스템과 서포트를 받으면서 공연을 할 일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쓸 일 없죠 다 좋은 거 쓰시잖아요 이런 거 쓰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조그만 연습실, 합주실, 조그만 공연장 대부분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어쨌든 무선으로 내 개인 이니언 모니터만 되면 되는 거니까 30m면 사실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몰 사이즈 어쩌저쩌에서 이 제품의 크기가 좀 작다 유니크한 라벌리어 디자인이 어쩌저쩌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LED 라이트로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페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풀 충전하면 5시간 동안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번 공연한 정도로는 충분히 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배터리 내장형들이 항상 그렇듯이 건전지를 갈아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언제든지 건전지 갈아내면 되지만 내장 배터리는 아시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써보시니까 수명이 있어요 오랫동안 쓰죠 그럼 결국은 버려야 됩니다 거의 내장 배터리가 수명이 다해서 충전을 해도 얼마 못 가고 좀 싸우려들 특히 이렇게 중국에서 온 것들은 부풀기도 합니다 간혹 재수가 없으면 그런데 어쨌든 1년 2년은 너끈히 쓰니까 요거 가격이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에 1, 2년 썼다 아주 뭐 괜찮은 어떤 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의 스위치로 모노스테레오 같은 거를 뭐 이제 전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모노로만 보컬 같은 경우는 모노로만 받는 게 자기 목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편할 때도 있고 스테레오 세팅 해가지고 받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바로 뜯어 볼게요 바로 이게 굴러서 떨어지네요 네 이어폰 젠더 같은 게 지금 하나 있네요 네 요런 게 하나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 링크를 제가 구입했던 곳을 남겨드리긴 할 건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을 구입할 때 잘 보고 구입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쌍이잖아요 여기 이제 써있지만 트랜스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송신기죠 송신기 그다음에 여긴 리시버라고 되어 있죠 수신기예요 받는 거 이거는 보내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한 쌍이잖아요 이걸로 잘 고르셔야 돼요 이제 걔네들이 보면은 그냥 이거 이거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저렴하네 그래도 될 거 같다가 하나밖에 안 올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구매할 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붙어있네요 이거 빨리 떼 버려 저는 바로 사자마자 떼 버리니까 그리고 뭐 아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쓰다가 수명을 다하면 이제 갖다 버리면 되는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뭐 이런 상자가 있고 나름 뭐 알뜰살뜰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6.99달러예요 알리익스프레스 이미 이제 만을 구입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원화로 구입하시면 손해입니다 원화로 구입하시면 이중환전인가 하여튼 환전수수료가 더 나아가서 손해고요 달러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 카드를 결제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만 그런 환전수수료 같은 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달러 가격이 36.99달러 그러니까 37달러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5만원인데 이런 무선 이니어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든 합주실에서든 쓸 수 있는 거예요 설명서 뭐 이렇게 있고요 영어로 잘 되어 있고요 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구입하신 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용법이 너무 간단해서 뭐 읽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써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품 키면 바로 페어링 돼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케이블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일반 이어폰이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런 어떤 이 나눠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극 사접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거의 안 쓰죠 블루투스 이어폰들 쓰니까 그런데 예전에 핸드폰 사면은 껴주던 그런 이제 이어폰들이 마이크가 하나 더 당착 돼가지고 스테레오에다가 마이크까지 해갖고 요렇게 4접점으로 되어 있던 요런 것들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껴주는 게 일반 이어폰이랑 다른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렇게 유선 이어폰을 쓰는 시대가 너무 이제 옛날 돼갖고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거랑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3접점이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요거는 이제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두 개예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USB 케이블이에요 USB 케이블인데 특이하게 이렇게 USB 뭐 우리가 A타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요건 USB C타입 USB A타입 하나에다가 이런 케이블 또 처음 보네 이거 특이하네 진짜 한 번에 두 개씩 충전하라 이렇게 나온 거 케이블 같아요 근데 나름 괜찮네요 네 이거 이런 거 껴줍니다 5만원에 그 다음 제품을 그러면 한 번씩 볼게요 상자도 내려놓고 그러면 트랜스미터부터 한번 보면요 옆에 보면은 모노스테레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모노스테레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가 있습니다 바로 온 하니까 불 들어오죠 그리고 이 위에는 페어하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요거 페어 버튼이에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이어폰 케이블 꽂는 그런 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연결할 때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시버 똑같아요 모노스테레오가 되어 있고요 모노스테레오 그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 똑같이 페어 버튼 있고 여기는 이어폰 그림이 써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어요 이어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컬이나 연주자가 쓰는 겁니다 자기 이어폰을 달면 되죠 이런 인이어 모니터는 좋은 거 쓰는 분들은 돈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쓰지만 솔직히 아무 이어폰이나 써도 되긴 됩니다 근데 차이는 있죠 싸구려와 좋은 거에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예산으로 누구나 막 굴리면서 쓸 수 있는 거 약간 대륙의 실수라고 나왔던 몇 개의 이어폰들이 있어요 저렴하게 그런 거 사가지고 쓰다가 고장나면 갖다 버리고 또 싼 거 사고 이런 식으로 막 해요 얼마 전에도 공연장에서 한쪽이 약간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그때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돌돌 감아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좋은 거 쓰는 분들은 애쉬상초 분리도 좋고 그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쓰시면 될 거 같고요 아닌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이 좀 저렴하게 몇 개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개 있습니다 대륙의 실수로 나오는데 은근히 성능 좋은 거 그런 거 구입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이어폰을 쓸 때 귀 뒤로 돌려 가지고 쓰는 걸 좀 선호하잖아요 공연인데 이어폰을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연하면 아무래도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것만 이제 유의하셔서 구입하시고 또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이어폰이나 달고 한 적도 있어요 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어폰이 없었나 하여튼 뭐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인이어를 썼어야 되는데 이어폰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대충 감상용으로 들고 다니던 거 아무거나 달고 그냥 한 적도 있어요 부득이 하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안 하는 거 보다는 확실히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 드렸고요 리시버 좀 차이점이라면 트랜스미터에는 버튼은 전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리시버는 전면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이렇게 차는 게 있잖아요 보통 뒷주머니나 뒤쪽 허리벨트 같은 데에 달고 하잖아요 하다가 여러분들 너무 작다 크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버튼을 꾹꾹 눌러 가지고 볼륨을 키우고 내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은 둘 다 여기 이제 충전 단자가 있어요 USB-C 타입 아까 케이블 봤죠 케이블 요거 있었죠 요걸로 하나로 두 개 다는 요 아주 특이한 이 케이블로 여러분들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어링이 잘 되는지 한번 켜 볼게요 둘 다 온 하고 온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 개에다 초록불이 들어왔거든요 페어링이 된 겁니다 따로 뭐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페어링 돼 가지고 이어폰 그림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연주자가 또는 보컬이 이어폰을 꽂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 감독님들 뭐 하여튼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주면서 이거 제 모니터를 가져왔거든요 여기다가 제 모니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모니터를 각각 연주자나 보컬마다 분리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리해서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요거 하나만 제가 빼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요 물론 그때 이제 제게 아니고 기타 치는 친구 거 빌려 가지고 했지만 조그만 공연장 이어 가지고 그 연주자마다 따로 모니터를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이 무선을 가져갔더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약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공연장에 믹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믹싱 콘솔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콘솔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그게 있잖아요 합주실에 있죠 믹서 거기에 보면 언제나 헤드폰 꽂는 단자가 있어요 거기다 꽂아 달라고 그랬어요 헤드폰 꽂는 단자에다가 꽂아 달라고 해 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모니터 분리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이크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건 보컬 모니터니까 내 목소리가 잘 들려야 음정도 안 나가고 공연도 좀 안전하게 가뿐한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보컬 모니터가 안되면 공연이 너무 불안하고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마이크가 일단 잘 되는게 저는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믹서에 마이크는 무조건 꽂혀 있죠 다른 악기들을 앰프 마이킹이든 신디사이저든 뭐 이런 것들이 믹서에 꽂혀 있을지 안 꽂혀 있을지는 그 공연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공연장은 앰프 마이킹 안 하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그런데 마이크는 무조건 믹서에 꽂혀 있거든요 요렇게 케이블을 그니까 잘 들고 다니셔야 돼요 현장에 이 리시버는 여러분들이 이어폰만 잘 챙기면 되지만 트랜스미터는 요거만 달랑 들고 갔다가는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죠 이럴 수 있거든요 현장에 이제 그 케이블도 없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꼭 같이 들고 다니세요 요렇게 젠더도 뭐 혹시 모르니까요 헤드폰 단자에 꽂아야 될 수 있으니까 젠더 꼭 같이 들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페어되는 거 잘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리허설 하실 때 이어폰 꽂아서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페어가 잘 안되거나 이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렇게 불이 둘 다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 페어 버튼 누르시면 다시 페어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모노스레오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컬 모니터라면 모노로 해 놓고 씁니다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체크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노나 스테레오 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으면 그냥 스테레오 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저는 예전에 이거를 제가 모노가 아닌 스테레오로 놓고 했더니만 보컬 모니터가 한쪽으로만 쏠려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컬용으로만 써야 될 때는 모노로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항상 모노로만 썼어요 사실은 근데 연주자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모노스테레오 이제 체크 해 보시면서 뭐 스위치로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돈 5만원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이 알리익스프레서에서 구매한 요 레카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요게 해외 유저들도 은근히 많이 유튜브에서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무선 인이어 시스템이 필요한 분들 와이어레스 시스템이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가지고 한번 써 보시기 바라구요 제품 링크나 이런 거는 제가 아래에 달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거 통해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나 쓸만한 장비나 물건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